얘기하는 중 이러고 계십니다 많이 와주셔서 너무 많아요 조금 전에 부산에 일어났는데 부산에서 너무 desenvolv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멋진 배우들하고 한여름에 영화 촬영을 같이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자식을 영화 보시면서 관객 분들도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영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수연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무대 인사는 여기가 마지막이고 또 내일 다시 보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에서 말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우리 두 남자 배우분들이 멋있어서 그런지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보시고 재미있으면 또 남자친구 분들도 데리고 또 보러 오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재밌게 오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는 영화다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번 하는 댁이지만 이 영화를 계속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다섯 명이 서있지만 저희는 그분들을 대표해서 이 앞에 신고 그러니까 재미있게 영화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오늘의 입장은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을 함께하게 돼서 되게 더욱 운이 되는데요. 강함사예요. 오늘 부산에 강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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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부산 전여 8월 대 봄을 열심히 홍보할 건데 여러분들 2살에 있는 거 계속 같이 힘들 수 있게 많은 응원을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grounds식에 &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몰라 하는 표정인데 third and the維 cmr 정답은 저는 압니다. Demokrat. 아 됐어 됐어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다시 한 번 뭐 아까 전에 여쭤봤지만 이 분 예쁜가요? 네 멋있다 나는 이분들이랑 영화 찍었어 여러분들은 이 두 분들 이 세 분들 함께 보신 거 영광이고요 그리고 영화 정말로 재밌게 보신다면 주변 분들한테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될까요? 네 소리가 너무 작은 거 같아요 그게 될까요?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무대 인사인데요 우리 배우분들 힘을 내라고 여러분들 제가 영화는 영화다 그러면 여러분들 파이팅 떠나가지고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영화는 영화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파이팅 저희 배우분들 감독님 많은 힘을 내실 거 같습니다 내일 또 하루 종일 장애인군으로 돌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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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